소중한 나 우한 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게 제가 소나무를 이제 강의를 법문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불자님들이 또 저의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굉장히 많은 응원의 연락도 왔고요 또 소나무에서 밝히고 싶다고 아주 믿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부처님의 가피가 담긴 소중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역시 불자의 가장 기본되는 덕목은 기도다 일단 기도가 가장 밑바탕이고 연불하고 사경을 하고 혹은 부처님 마켓에 절을 하던 수많은 기도법이 있죠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것 같고 기도를 하는 아름다운 삶 위에서 우리가 또 복을 지어나가고 선업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두 가지를 한축해서 얘기하면 이제 업장 소멸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업장을 소멸한 내 깨끗한 마음자리에다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복을 심어야 되겠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저도 새롭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죠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내가 지은 업이고 내 앞에 펼쳐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다 이 업을 잘 닦아 나가는 것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업을 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악의계에 떨어지는 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요 어떤 중생들은 축생계에 떨어질 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요 어떤 중생들은 아슈라계에 떨어지는 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요 또 어떤 중생은 우리 지금 우리와 똑같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낼 수 있는 업을 짓는 중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색의 천상에 태어나는 업을 짓는 중생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옥까지는 아니고 그냥 웃지요 그래서 이 수많은 우리가 지옥에서 천상세계까지의 악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 선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이 되는 부처가 되는 그런 공덕의 업을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바라보고 고찰하고 그리고 관찰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를 항상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소나무 애청자라는 불자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보살님께서 아주 소나무의 광팬이라고 하시면서 소나무를 보시면서 당신도 부처님의 소중한 가피 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그런 아름다운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으신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께서 지금 71살이라고 하세요 71살이신데 뭐가 와예요? 뭐가 와예요? 요새 70이면 한찬대죠 요새 인생은 몇 살 때부터? 60부터니까 이제 뭐 인생 나이 10살 정도 되신 거네요 71살이신 보살님께 전화가 왔는데 요 보살님께서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고 괴로우셨대요 당신의 삶이 너무나 박복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부처님의 의지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좋다는 절에는 다 다녀보고 좋다는 기도도 다 해보고 방생도 많이 하셨대요 아무래도 부산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방생도 많이 하셨나 봅니다 부처님한테 많은 가피를 얻으셨는데 약 20년 전쯤에 일을 합니다 당신이 남편이 계셨는데 남편이 뭔가 몸에 혈관에 잘못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하나 잘라야 됐대요 다리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검진도 받고 의사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래요 잘라야 된다 사실 이제 안 자르고 나으면 좋잖아요 또 의사가 방법이 없다 더 위험해 줄 수 있다 잘라야 된다 하면 또 자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남편 때문에 기도를 엄청 많이 했답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특히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하도 방생이 좋다니까 저도 아마 소나무에서 방생 공동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라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자라 설마 자라를 바다에다 풀어준 거 아니겠죠 자라는 민물자라 근데 진짜 자라 방생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누군가 이렇게 어디 한의원이 있는데 한의원에 한 약이 좋다고 권유를 하더래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 보면 좋다는 거였으면 자꾸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약한 절을 저었대요 그래서 약을 한약을 드셨는데 나으셨대요 그냥 나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에 내보내야 된다고 진짜 약 먹고 나왔냐고 나왔대요 의사는 잘라야 된다는데 약 먹고 나왔으니까 당신도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몇 년 후에 길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뵙대요 우연히 마주쳤는데 의사 선생님이 알아보시더래요 그러니까 남편 어떻게 지내시냐고 다 나와서 멀쩡해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의사 선생님도 막 당황해하시더래요 막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의사 선생님도 막 놀라워하시더라고 그게 나을병이 아닌데 나을병이 아닌데 이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한약 뭐 일단 표면적인 거는 그 한약 먹고 나왔지만 사실 그 한약이 만병통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약이라는 것을 이제 그 빌미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로 낳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 또 받으신 가피가 그 따님이 있었는데 따님이 그 15년 전쯤에 15년 전쯤에 심장이식 수술을 받으셨대요 심장이식을 받는데 그 심장이식을 받을 때 굉장히 그 좀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거는 기도밖에 없다 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매일 금강경하고 천수경 읽어주고 관세음보살님을 하염없이 불렀답니다 관세음보살 다 아시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매일같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부르고 사람은 무언가 간절함이 있을 때 더 염불에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할 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하세요? 표정 보니까 뭐 여하튼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뭔가 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아주 힘든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딸이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을 바로 코앞에 뒀을 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또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다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보고 이렇게 봤더니 당신 집에 이렇게 큰 창문이 있대요 밖에 훤히 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보신 거예요 환상을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창밖에 서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 환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노래가 창밖에 여자라고 시대상 안 맞나요? 창밖에 여자 그래서 뭐 아니면 말고요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창밖에에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렇게 웃고 있는 환상을 보고 자기가 무릎에 딱 쳤대요 아 수술 잘 되겠구나 아 이거 뭔가 신호를 주신 거다 수술 잘 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수술이 아주 잘 끝났답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가피 받은 거고요 또 세 번째 가피 받으신 이야기가 아주 짠하더라고요 이 따님이 이제 15년 전에 이식 수술을 받고 6년 전에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됐대요 이제 뒤늦게 결혼을 좋은 남자인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또 정밀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 보살님께서 아 딸이 이제 이식 수술 받고 이제 아이까지 가셨는데 혹시 딸이나 아이가 잘못될까봐 기도를 또 열심히 해줬대요 이 엄마가 돼가지고 해줄 게 뭐가 있겠냐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 그래서 지장연부를 하셨대요 이번에 지장보살 연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장보사를 만 번씩 부르셨대요 지장보사를 만 번씩 집에서 연불 만 번씩 안 하세요? 에이 껍데기구나 웃자가 한 마리고요 보통 그래도 한 만 번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다니시는 불자분들 중에서 직장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막 오천 번씩 만 번씩 연불하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인생에 큰 어떤 변화를 주려면 여러분들의 업장을 시원하게 소멸하려면 하루에 한 만 번 정도는 연불을 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든 안 내든 항상 그 개숙이라고 있죠 때깍때깍하면 숫자 돌아가는 거 항상 주머니에 놓고 하루에 만 번씩은 기도를 해주면 좋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너무 바쁘시면 하루에 삼천번 오천번 이상씩은 짜투리 시간에라도 좀 해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 번씩 지장보사를 연불을 했는데 지장보사를 만 번씩 연불을 하시고 났을 때 한 아이가 임신하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이제 딸아이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유도 없이 병원에서 쇼크를 일으켰대요 쇼크를 일으켜가지고 쓰러져버리고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병원에 발칵 뒤집혔대요 그렇잖아요 심장이식 받은 환자가 임신해서 검진받으러 왔는데 쇼크를 쓰러져버렸으니까 병원이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제 딸은 응급실에 누워있고 의사 이제 심장 전문의와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니까 아이를 낙태를 하자 아니면 산모도 아이도 다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조심스럽게 권유를 하더래요 어머님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손주는 포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상태가 의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쌍둥이었대요 또 하필이면 또 쌍둥이었어 뭐 하나도 부족해서 또 둘을 쌍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노보살님이 고민 고민하다가 딸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냥 아이를 포기하자 하고 있는데 딸이 의식을 차렸대요 근데 이제 딸한테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딸한테 야 의사들이 이렇다고 한다 네 몸이 더 중요하지 않냐 했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죽어도 상관없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래서 애 낳기 전에는 그 순딩순딩 하다가 애 낳고 나면 갑자기 아줌마 되면 무서워지잖아요 무서워지잖아요 동감되세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강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목숨이 코앞에 와서 애를 포기해야 된다 하면 고민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엄마 나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나 그냥 낳을래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노보살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무엇을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지할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염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뭐 하겠어요 뭐 고스도? 라스베가스? 뭐 하겠어요 술 마시고 그걸로 괴로움을 이지를 하겠어요? 아니죠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영호 씨 지장고사를 불렀대요 딸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주르 주르륵 흘리면서 눈물이 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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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가사 중에 눈물이 주르 주르 아세의 그 노래? 모르면 넘어갑시다 주르륵 주르륵 흘리면서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노래 가사 중에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아세의 그 노래? 모르면 넘어갑시다 비도 주르륵 주르륵 눈물도 주르륵 주르륵 그리고 누구를 불렀다? 지장보사 눈물만 주르륵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불렀다? 네 그게 중요해요 지장보사를 하영호 씨 불렀대요 한 달에 만 번 이상씩 아니 하루에 만 번 이상씩 매일매일 지장보사를 하영호 씨 불렀는데 몇 개월이 지난 내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꿈 속에서 자기가 거친 바다 앞에 서 있는 꿈을 꿨대요 앞에 파도가 막 그 바람에 포풍에 파도가 심하게 몰아붙이는데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장보살 지장보살 연구를 하고 있을까 파도가 잠잠해지더래요 파도가 잠잠해지더니 장면이 바꾸면서 자기 어디 마을회관에 딱 이렇게 서 있더랍니다 그 마을회관에 남자가 두 명이 서 있었는데 남자 두 명이 회색 옷을 입고 있더래요 회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지장보살 같아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지장보살 회색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이서 남자 한 명은 토끼를 안고 있고 남자 한 명은 닭을 안고 있더래요 근데 아이가 뭐라고 했죠?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색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이 한 명은 토끼를 안고 있고 한 명은 닭을 안고 있는데 딱 보는 순간 꿈 속에서 자기 마음 속으로 아 저분들이 쌍둥이를 지켜주시는구나 저분들이 쌍둥이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잠에서 닦겠대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느낌이 아 이것도 왠지 도와주시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0개월 달이 다 찬 뒤에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게 부처님의 가피라고 너무나 소중한 가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보살님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정말 기도하면 정말 가피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간절히 하신 거예요 정상스럽게 백읩기도 몇 번 하고 때려 치운 게 아니라 정말 평생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살님께서 당신이 살아오신 날이 너무나 박복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힘들고 괴로울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간절히 하고 더 정상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일단 간절하고 정상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님께서 한 몇 개월 전에 일이었대요 몇 개월 전에 거기 어디 부산에 있는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시장 앞에서 환상을 하나 보셨대요 환상을 자주 보셔? 좋아하는 영화가 옛날에 황상특급이었나? 하여튼 이제 환상을 보셨는데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완전히 알몸으로 군주리고 헐벗은 모습으로 아이가 저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딱 보이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가슴에 딱 박히시더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모습이 사라졌는데 갑자기 눈물이 줄줄줄 새어나오더래요 저 아이가 누구지? 저 아이가 누구지? 집에 가면서 버스에서도 막 눈물 흘리고 사람들 다 있는데도 눈물이 막 줄줄 새어나오더랍니다 저 아이가 누구지? 저 아이가 누구지? 집에 와서도 저 아이가 누구지? 저 아이가 누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눈물이 날까? 이러고 있는데 계속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미타불 관세모사 지장모사 연불하면서 저 아이가 누굴까? 누굴까? 화두가 되더래요 누굴까? 하다가 자기도 보니까 가슴을 딱 쳤대요 자기 전생이었대요 딱 느낌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아 내 전생에 내 전생에 저렇게 박복했구나 전생에 저렇게 없이 살고 못 살아서 전생에도 내가 복을 많이 짓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번 생에도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내가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번 생에는 내가 이번 생에 힘들게 힘들게 불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는 내가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부처님 법을 닦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한테 아유 보살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따님도 건강하길 바라고 그리고 몸에 병고가 많으면 방생을 많이 하라고 했다 기도하면서 방생도 좀 틈틈이 하셔라 했더니 방생은 오래전부터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불자도 항상 이와 같이 열심히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